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짠 제 옆에 새로 보는 애가 있죠 저한테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쁩니다 자전거 탈 때 보면 아웃도어 타이클링 스피커 맞아요 다양한 아웃도어 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그럼 저와 함께 언박싱 한번 해보실까요 더블 루킹 D3 위니 스피커고요 디자인 보면은 진짜 딱 한 손에 들어올 정도 사이즈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게 파란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버튼 단자도 되게 정말 그냥 딱 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? 볼륨업 그리고 다음 노래 재생 보즈 그리고 이전노래 볼륨다운 전원 온오프 바트 그리고요 이런 거 더블 루킹 마크도 너무 예쁘고 이거 탁 그거 보이잖아 탕탕 튀기는 우퍼 기능이라고 하나? 아 그 보급용어는 제가 자막으로 써야겠다 이런 거 양쪽이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사고 써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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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핀으로 하면 되시고요 충전 그렇습니다 3시간 충전하고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꽤 괜찮죠? 더블 루킹 브랜드가 해외 인지도는 좀 있는 편인데 국내에는 아직 생소하대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인지도 있는 거 빨리 먼저 잡으시면 얼리 어댑터가 된다는 거 내일 자전거 요거 꼭 할 생각에 벌써 신납니다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라이딩 하면서 제 블루투스 스피커도 좀 자랑하고 재밌게 놀아보려고 해요 오늘 같이 타는 멤버는 우리 대장님이랑 원경이인데 원경이가 지금 늦잠을 닿아서 늦는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나중에 합류하는 걸로 자 그럼 라이딩하러 가시죠 대장님 대장님 저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? 와 근데 오늘 좀 추운데요? 저 오늘 자랑할 거 있어요 뭔가 달라진 거 좀 봐주세요 달라진 거 없어요? 뭐가 달라졌어요? 뭐가 좀 달라졌을 텐데 내 자전거를 잘 봐봐요 뭔가 좀 구동계 그대로 휠 그대로 안장 그대로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좀 하나 달라졌어 체인드 그대로 뭐야 스피커장 아니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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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스피커 또 이번에 저 광고 들어왔어요 어? 어? 어 왜 여기로 가요? 회장님 오늘은 좀 가는 길이 다른 거 같은데 제가 일로 와봤어요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? 그러게요 하 저 자전거에 또 손이 나요? 그래요 어느 순간보다 손이 나더라? 그래로 가고 가야 되겠네 아 그래요? 벨로지가 가야 되겠네 네 그럼 다시 벨로지가 곧 방문하겠습니다 저 자전거에 또 문제가 있나봐요 아 다행이다 원경이한테 전화번호가 언제쯤? 네 블루투스로 하시면 되겠네요 아 한번 해볼까? 아 전화 거는 것도 되나? 그건 안 해봤는데 전화돼 원경이한테 전화 거는 중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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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경아 내 말 들려? 네 와 나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로 통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면 보여줄게 원경아 어디까지 왔냐? 원경아 어디야? 어? 지금 용비군데 어 이제 용비교라고? 광화문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광화문으로 온대요 원경이 그게 낫겠다 오케이 그러면 광화문에서 우리 합류하는 걸로 하자 네 아 우리는 남산 약수터야 네 알겠어요 아 좀 따봐 안전 안전 와이딩 네 네 언니 끊을게요 아 끊을게 언제 용비교라고? 오 짱 신기해 이거 노래가 재생이네 노래까지 재생이돼 악수터야 아 죽겠다 아빠 원경이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? 어 거기 있네 웬경아 잘 왔다 여기 경쟁이 다녔어요? 아니 방금 와서 전화했는데 근데 내가 잘 못들어가지고 아니 나 방금 너랑 통화 이걸로 했어 아 진짜? 블루투스 스피커 나 이번에 광고받았거든 대박이다 너랑 아까 이걸로 통화했어 아 그랬구나 이것도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인스타 사장님꺼 너무 신기하다 아 언니 아 언니 언니 나는 왜 이러는거야 왜 그랬어 갑자기 괜찮아? 아니 안괜찮아 꾹 눌렀거든요 심한건 아니여가지고 좀 더 큰건 괜찮죠? 얼른 가서 또 차라리 카페에서 쉬는게 낫죠? 응 또 말없는 어필이 시작됐어 구가 왜 이렇게 비용하냐 구가 사람은 오늘 없어도 비용한 것도 있어 자매님 왜 블루투스 안틀어요? 음악 핸드폰을 좀 틀어도 될까요? 어필이 안이 힘들어 여기서부터 나도 노래를 들으면서 가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내려놓고 가볼까요? 오 어필이 안 힘들어 아필이 안 힘들어 공개 예 예! 예! 첫 엄마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마음이 평안해지죠 도착했다 노래 들으면서 오니까 체감상 빨리 온 것 같은 느낌? 플레이리스트에 좀 신나는 걸 들으면 더 좋겠다 약간 발라드풍으로 다 틀어버려가지고 아까 뉴딘스 완전 신났어요 드라마트 타니까 좋은데요? 응 안 먹어 근데? 응 되게 가벼워 아 크다 진짜 맛있다 응 대박 여기 지금 저장해야지 오늘 라이딩 같이 해주신 우리 대장님 그리고 우리 매일 다 사랑하는 우리 원경이 우리 팀 라이딩 좀 해라 라이딩 여기 너무 보이는 거 아니야? 그치? 이거 너무 겨드랑이 시원하게 되겠다 이제 어머야 각자의 길을 가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와우 시원하게 하란 뜻이야 시원하게 하란 뜻이야 그러니깐요 이게 달릴 때 자꾸 끽끽끽끽끽 차려가는데요 끽끽끽끽끽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당겨지면 와이어가 조금 더 늘어나요 아 구멍이 되는데 여기 살짝 중간에 걸리니까 소리가 딱딱딱딱딱 아 맞아요 뭔가 약간 조금 더 당겨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따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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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살짝 남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랑 너무 달랐어요 근데 이게 원래 타다 보면 늘어나요 아 많이 탄 거네 와이어 감사해요 역시 대표님 짱이야 아이고 다 알아요 아 우리 벨루직 짱이다 아 여러분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라이딩을 종료하고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아침부터 기분 좋게 음악 들으면서 라이딩해서 진짜 좋았는데 저는 또 넘어져 아무도 나를 넘어지게끔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요 나 진짜 그만 좀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고 싶다 진짜 여러분 무튼 진짜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고요 저는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 약속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치지 마세요 알았죠 난 맨날 넘어진다 진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세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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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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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entonces canceled